채리프 안녕하세요 아시아 드림콘서트 구로G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금요일 밤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최근에 활동한 곡이에요 자 그리고 저 이제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네! 바로 바로 여러분들의 귀를 감미롭게 해드릴 토크북 출연곡입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렛츠고!